안녕하세요! 저는 구매했는데 오늘의 곱창이로는 흠이 띠에 호박 첫 번째는 유니당 정리 주인공 식용유 마지막으로 계란말이 롤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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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초콜릿 아쉽게도 맛있네요 아쉽게도 맛있네요 아쉽게도 맛있네요 와우 단무지 소스 소스맛 고소 소스 소스맛 소스맛 그래서 다시 오도독 고소 소스맛 마요네즈 마카롱 치즈소스 매콤달콤달콤 치즈볼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팽이버섯 매콤달콤달콤 너무 맛있어 뼈 뼈 뼈 단무지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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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트로 3. 스프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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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